자 가겠습니다. 벌써 신난다 내릴게요. 아 버스야 버스. 벌써 신난다 내릴게요. 아 버스야 버스. 띵 학생입니다. 아연씨 다음 드릴게요. 그녀는 너무 지적이야 그녀는 너무 매력 있고 그녀는 나를 벼두게 해 죽겠어. 올루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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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케이 댄스 케이 댄스. 나는 매일 학교 가는 버스 안에서 항상 같은 자리 앉아있는 예진 모골에 하지만 부담스럽게 너무 도도해 보여 어떤 말도 붙일 자신이 없어. 아니요 난 괜찮아. 그냥 같이 마셔. 지금 나도 남자친구 하나 없는데 하지만 너는 왜 아무 말도 없을까. 너에게 내가 정말 필요하다는 걸 알아. 넌 너무 이성적이야. 내 눈빛만 보고 내게만 가만히 줘. 너는 지금 여자들 없어. 너도 마찬가지야. 이렇게. 내 눈빛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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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. 감사합니다. 이건 너무 귀여운데요? 예 형. 어머나. 진짜 토끼다. 진짜 토끼다. 와 진짜. 빨리 줘. 빨리 줘. 빨리 줘. 케이 댄스. 케이 댄스. 나는 매일 학교 가는 버스 안에서 항상 같은 자리 앉아있는 예진 모골에 하지만 부담스럽게 너무 도도해 보여 어떤 말도 붙일 자신이 없어. 아니야 난 괜찮아. 그렇구나. 지금 나도 남자친구 하나 없는데. 하지만 너는 왜 아무 말도 없을까. 너에게 내가 정말 필요하다는 걸 알아. 넌 너무 이상적이야. 내 눈빛만 보고. 내게만 가봐줘. 넌 지금. 여자는 없어. 너도 마찬가지야. 이렇게. 내게. 하필. 하필. 오늘 처음 시작하는 역을. 우리 하필. 해. 하필. 매일 학교 가는 버스 안에서 항상 같은 자리 앉아있는 그 앨를 좋아해. 하하필. 일부러 그녀의 곁에서 보기도 하지만. 왠지 내가 너무 부족해 보여 아니야 난 괜찮아 그런 부담 갖지 마 어차피 지금 나도 남자친구 하나 언제까지 해 넌 후회 아무 말도 없을까 너에겐 내가 정말 필요하다는 걸 알아 넌 너무 이상적이야 네 눈빛만 보고 내게 먼저 말 걸어주고 여자는 혼자 너 다 참여하니까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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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 싶으신 것 같아 솔직히 잘 놀아